미남 미남이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 미남이 미용하는 날 미남이 미용 잘할 수 있겠어? 잘할 수 있겠어? 응? 혼자 해줘요 어디 또 도망가 뭐 떨어져야 돼?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요 몇 개를 먹어? 아저씨 떨어져 있으려면 아저씨 응? 앉아야지 앉아 앉아 기다려 미용? 미용하고 수술 줄거야 응? 몇 개를 먹어? 몇 개를 먹어? 이제 시작이 안 되는 거잖아 응? 기다려 응 아이 이뻐 우리 미남이는 가위 까면 무서워하지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미용해 주는 거지 가위로 응? 이뻐 이뻐 해라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다치니까 좋아하고 자는 거야 그렇지? 가위 까면 다치니까 어흑 왜 이러고 있어? 가방 동물이 조금 어떤 알지 아니 잘한다 아 잘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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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털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? 우리 미나미? 미나미 거야? 보들보들보들보들 우리 미나미 털 미나마 미용하냐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